오케 오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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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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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식식 인사 오케이 본사 갖고 차단하라 문 열겠음 먼저 가세요 먼저 죽으세요 저 먼저 죽어요? 그럴게요 제 제이션 좋아주세요 여긴 피투성은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드론 굴려서 좀 파악해 볼게요 오 거기는 저기 있네 아 여기 있다 이거 그 안 들키고 그 핑 어떻게 찍더라 아 이거 어세신크리드임 여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 얘는 우리 죽으로 보고 있어요 얘는 이거 초반이라서 들키올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들키면은 포인트 점수 겸치 많이 못 받아요 지금 저 둥지를 얘네 안 들키고 먹는게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아 들켰네 잡아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잡아야 돼요 이거 둥지 파괴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걸리고 둥지를 포획하면 겸치를 많이 줍니다 아 오 뒤뒤뒤 뒤뒤? 네네 잡았어 잡았어 아 오케이 어 여기 난 이 팀의 다크로스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이상해 이상해 보이는데 모두 조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쪽에 사운드 핑을 찍어줘 이 게임 보니깐 팀 전체 체력 반정도 밖에 안 남으면 탈출하는게 좋음 어허 저건 여기 맨쪽으로 이쪽에 목품으로 있으니까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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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다 이거 포획할게요 아 이거 확성화 됐어요 확성화 됐어 이거 쓰러트려 그냥 아 오 잡았어 나이스 이거 여의치 않으면 그냥 터쳐요 으헝 기회란 까지 근데 이거 터치면 경험치 많이 안주니까 엔간에서는 그냥 근접이 나올 수도 어 지진파 관측기는 뭐하는거지 관찰기 이게 C인데 A를 발견하라네 어 아 뭐 연동하는게 있나보다 다 발견하면 뭐 주나 위치를 모르겠단 말이지 어 여긴 헬스 있어요 외력 키트 필요하신다면 아 먼저 드세요 저는 힐러니까 나 하나 먹었어 이미 오케이 오케이 지가 필요해요 똑같은 김 드세요 네 오케이 이미 먹었네 흐흐흐흐 빨라 소 패스트 봤다 나이스 우린 뭐 잔입이고 뭐고 없네 근데 뭐 초반 스테이지데 그냥 뭐 돈 모으겠다 보다 그냥 스토리를 유닛 따라 식으로 가야하는게 낫지않나 얘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 왜냐면은 안그러면 후반에 적응이 못하니까 유닛 쥐었어 아이고 저도 공격 당했어 어 뭐야 이거 무슨 장기 공격했네 죽었겠네 우리 서로 데미지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응? 어떤가요? 우리 서로 데미지 시킬 수 있어야지 아 있을걸요? 아마 아군 아마 아군 팀의 데미지 아군 데미지 있을 거예요 어 여긴 다시 어? 아이고 터치지 말고 넘치먹으려 그러는데 저 탄약이 부족합니다 쓰세요 아 저 아직 엄청 많네 이거 우리 B 저기있어요 저쪽에 저거 발송시켜야 돼요 이쪽에 따라올게 저쪽 업무해주세요 탄약 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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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병 때문에 힘드네요 어디에나 아이고 저거 가동 못 시켰다 에이 에이 볼 수 없죠 뭐 야 다음 스테이지로 빨리 가자 아우리 다시 여기 있네 너무 미적거렸다 갑시다 어 저 먼저 위에 있네 어? 굉장히 두꺼운 게 있네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데 똑같은 이거 바닥 쏘시면은 이거 검은색 없어져요 아 오케이 그냥 그냥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아우 이동할 수 있어요 빨리 아 우리 이만 여기 들어가야 돼 도착 우리 첫번째 미션 실패했습니다 진짜요? 네 첫번째 미션 가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헤맸어요 나 피가 없는데 피 좀 이거 피 어디 계세요 없네 예약 전망 요청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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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밖에 앉아요 그리고 아하 아하 여기 없어졌어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만히 가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열린기요? 아 우리 다 모여야 돼요 아아 에어로크 시퀸스 인시이터 어 독간스는 이거 클릭해주세요 인데 이 했었는데 이미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요청 채출된 에어로크 시퀸스 아 내가 안 했구나 쏘리 어이없네 진짜 쏘리 법인이 나였네 아렌딘 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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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5분 오케이 이번엔 포에칼 우편물 찾아야 돼요 자 어 아, 이 조각이 뭐요? 어, 저거, 저기요, 저거거든요? 오 문제를 죽여? 조심조심, 이거 잡아야되요, 이거 잡아야되요 오오오 이거 탈출지점으로 데려가야되요 탈출지점, 일로, 컴온 얘, 죽이지 말고 가져와야되요, 일로 오오오 컴온, 컴온 일로, 일로 가져와요 쟤 오고있나? 온다, 온다, 온다 뒤포님, 일로, 일로 어디로 들어간겨요? 어? 일로, 일로 뭐하세요? 문, 문 닫혀있구만 여기 구멍 뚫어놨는데 문소리네요 여기, 여기 바퀴로 갈 수 있네 네, 여기로 가야되요 일로, 일로, 일로 유인 오우 오오오오오, 뭐야뭐뭐야 이게 뭐야 오우 아우 딜아왔어, 딜아왔어 오우 오케이, 됐습니다, 잡았다 오우, 잡았다 이 돼지야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한 명 포획하는 거에요. 이번 미션은. 아직도 살아있어. 너는 리액션 사인티스트가 정말 행복해졌어. 나 붙어있어요. 나도 뭐 붙어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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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독당했는데? 떼야 될 것 같은데? 나.... 어 어떻게 되며? 나 떼어졌어. 전 암만 죽는...! 아 이거구나! 하... 어떻게... 기션 마저 진행해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요? 나 진행하고 있는걸? 미션 끝냈어 다음 미션으로 이동해야 돼 우리 디먼 쓰러짐 어떻게 됐네 아 왜 다들 혼자 다녀 어떻게 나갔어 문이 왔어 저거 빨리 안 터치면 저거 이렇게 터진다고 하더라구요 어허 혼자 다니시면 안돼요 그래서 이거 혼자 다니시면 안돼요 딥펑이 왜 자꾸 혼자 다니냐구요 헬기로 돌아가자메 어? 아니 미션을 계속하자면서요 아니 나는 미션을 계속하자니까 그 뭐고 돌아가자길래 아 돌아가면 되는구나 싶었지 아 우리 돌아갑시다 안되겠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체력이 다 없어가지고 돌아가긴 해야될 듯 그럼 나갈까요? 이번 미션은 다시 나갑시다 일단 네 그 20미터로 표시로 가야 우리 너무 웁지졸이야 우리 다들 스투핏 돼 스투핏 뭐 해야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니까요 네 그래도 미션 하나 성공했다 뒷펑 이거 눌렀어요? 아니요 아 이거 다 눌러야됨? 네 다 눌러야됨 네 다 눌러야됨 키가 달라가지고 지금 얘는 일단 기본 어허 기본 라이프리 자 이번 미션은요 들어가자 총매 방축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미션은 일단 여기 술이 술 마시자 여기 어 여기 뒤에 걸렸어 걸렸어? 네 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 걸렸다 얘는 여전히 여기 있네 잡았어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어 네 명 더 있네 세 명이 더 있네 뒤에 어 고마워요 까비까비 어이 터진다 터지는 거 하나 데미지 엄청 세네 아 걸렸다 우리 그러게 진짜 빨리 이거 시작하자마자 걸려 이게 그래서 서서 다니면 안 돼요 서서 다니면 바로 걸려요 어우 잡곡병 어 감도 너무너무 아 아이고 부시려고 했는데 총으로 안 부셔도 되는 건 그냥 근접으로 공격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감도 좀 바꾸고 기다려 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갈 이유가 어느 거 없겠네 일단 피션 장소로 이동합시다 누가 이 등으로 후보들이네 계신 분? 어 뒨대? 허어 어이없네 아 여기 여기 올라가야 돼 어 전 너무 멀리 있어 아 여기네 오케이 네 발 앞에 여기 아무도 없네 일로 들어갈게요 저쪽이에요 오 여기 좀 무서워 보이는데 오케이 저기 앞에 한 명 위쪽에 한 명 헤드샷하면 원샷이에요 나이스 천천히 기효단이 게임이네 나이스 저 한 번 여기 바깥이 어디야 뭐가 들어있는지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벽 뒤에 저건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아마 아니 우리 뒤에 있을 거에요 오케이 확인 어 이인 잡을 수 있을까? 아님 도망가고 있어 그냥 기단 올라가자 일단 총매방출기가 어딨어 어? 여긴 탈축은데 총매방출기야 지금 못찾았는데 문 하나 다 다 열어본 수밖에 이 탈출은 그냥 그 60미터 그 점이 있는데 오케이 이건 탈출 탈출이 아닌 것 같다 아닌가 우리 목표는 총매방출기라는 걸 찾아야 돼요 오케이 오브젝트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총매방출기 발견 오케이 호흡 호흡 집이 멋있는데 여기 집? 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러게요 돈 많아야겠죠? 어 방송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듯 네 네 오른쪽 체크 사운드 나이스 오! 고개 하나 떨어졌어요 나이스 아 으 우후 내부 오 뭐야 아 이제 왜 이렇게 소리 소리 찔러요? 아 저 왜 때려요? 딥펑크님 조심하세요 우리 따로 있습니다 아 우리 다시 여기네 주변은 정리한 것 같으니까 방출기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 사운드 오 나이스 고마워요 음 점이 샷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긴 온다 그냥 저글... 어... 벽 벽을 통해서... 힘내세요 자폭 스니쳐 자폭 아 부딪쳐구나 나 능력이 하나인데 능력 받고 싶어요 회복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버프 받았어요 부딪쳐 부딪쳐 아 잡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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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hum 화면 괴력 괴력 사라져 불가능 빨리 space 이쪽을 trolls 미션이 어디있지 도대체? 누가 온다? 한번 지도 봅시다. 맨 오른쪽 위인것이 아니에요? 어? 2층인가? 에어락? 거기는 에어락이 있는데 아마 그거... 우리 1층은 다 찾았잖아요. 목표가 안떠 있는데 지도에? 네. 아마 진짜 그냥 에어락으로 가야 돼요? 아닌가? 우리가 목표가 어딘지 몰라서 찾아야 돼요. 이게 뭔데? 이거 무슨 귀신이 있네? 2층에 있나 보다. 우리 1층은 다 찾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귀신이 있어. 아! 원장님 조심하세요. 팀은 쓰러진. 아 뭐야? 아 지금 하자. 말하자마자. 아 인! 그냥 아파요. 조심 조심. 후... 뒤에! 나이스. 나이스. 큰일이네 여기. 나이스. 아 큰일이네 이거. 첫번째 미션부터.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네. 아 떨어졌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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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 에헤이. 에헤. 히히. 그치. 에헤이. 꽁꽁 숨겨놓은거야 여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네 어? 어? 뒤에 온다 와 큰일났다 어이... 어... 아 구출 말할게요 구출 구출하자 오케이 구출하고 여기 나가야 돼 탈출해야 돼 안에 누웠음? 아예 탈출해야 돼 엎어졌어 자폭병한테 갇혀가지고 20미터 이쪽으로 일로 갈 수 있겠다 일로 와 일로 일로 어 거기는... 어... 이쪽 ×쪽 너 이거 잘 되는 지 모르겠어 histó holder 존라 이ван 어허어어 젠장 고 미안해요 하하하하 괜찮아요 오 미안할 것까지 놓을 수도 있는거지 어 우리 미션이 나올텐데 어 다른 데에 들어간거에요 어 이번에 헌트 오케이 모노리스 스파 정의 아군 발견 정의 아군 발견 아 아군을 레시큐하는 미션인가봐요 그런거요 안그래도 블리처 목표물 처지의 정의 유인 아 사냥 운 근데 오히려 이게 낫다 세개가 있네 시득하자마자 본드님 공격당함 저는 한번 여기 왼쪽에 이건 뭐한데 무슨 화장실? 그쵸 브리처 사운드 응 아 네 잡폭병 사운드 있어요 체크 한 명 더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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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대 엘리트 온대 앞에 앞에 오씨 오 여기 무슨 전쟁이네 앞에 하나만 더 있어요 브리처 사운드 가지 마요 오오오오 목소리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굴러와? 버프 잘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또 헬스 엄청 많이 잃었는데 와우 난이도 상당하네 그러게 발소리인데 오케이 발소리 확인 아 여기 무슨 비활성한 상태라서 여기 R이 있어요 그 R 잡으려고 오케이 오 헬샷 오우 씨 둘 다 잡았어 감사합니다 R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탄약이 필요하신다면 저한테 있어요 아 오케이 음 어디야 여기 오 여러분 좀 멀리 있어요 오케이 저 들어 들어갈게 오케이 퀘스트 완료 갑시다 탄약 거기에요? 퀘스트 완료 이미 완료됐어 전 퀘스트 저 참 아팠어 그래도 첫번째 미션 클리어 했네요 우리 그래 아까 전이 어려웠던거야 솔직히 진짜 어려운 시작이네 네 운이 있어 아니 없어 아 내가 탄약이 없다 하 아 다음에 채워주겠지 뭐 진행할까요 다음 거? 다음 미션? 네 아 아 아니네 아 여기 한번 이번 미션은 저거요 아까 전에 했던 전판에 했던 오브젝트 참는 미션 응 오젝트 오케오케 미션이 안 뜨는데 여기 떠요 뜨잖아요 여기 아 요청할 때 떠요 맞아 그거 아직 안 안 읽어봤어 아 요청할 때 뜨는 거 음 오 배낭이 멋있네 뭔가 들어있어 징 징 나 아까 왼쪽 위에 떠는데 지금은 안 뜨네 왼쪽 위에 지금 떠요 이제 오케이 아 시간 지나면 뜨네 아 시간 지나면 뜨네 오 오 관측에 이 퀄스로 볼 수 있나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 않을까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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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 자 일루전 일루전 뭐야 이거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상한데 아 그냥 그리신 있고 지금 일루신 있고 아리 하나 저기 알고 있어 여기 벽드 위에는 무슨 아 기물이 있어요 왼쪽에 일루전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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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파이크 조심 스파이크 어 찾았다 C C는 찾았네 A부터 찾아야 돼요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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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윗 윗 분명 아 뭐야 몇명이야 멤버들 아직 샷고 쏠라 es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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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때 들어가지 말소 다 쓰고 나면 들어가요 아 아 뒷방 끊임 아 으 어 Bere 에이 활성할게요. 비 찾으면 돼요 이제 근데 6시... 오케이, 우리 30초 남아...인 것 같은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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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오케이, 딥벅님 거기 활성해 주시면 돼요 C로 아까 갔는데 오케이, C로 아, 이거 A, B, C를 한 번에 찾아놓고 딱딱딱 해야겠네요 어, 어, 갈 때 나이스 10초 남아쓰 다닙혔어? 됐네, 됐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클리어 노오이스, xp 보너스 이제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내고 탈출할지 아니면 다음 마지막 미션을 할지 라스트 미션 마지막 미션으로 가자 마지막 미션 가자 오 오케이, 라스트 미션 갑시다 라스트 미션이라면 그 다음에 끝 게임 끝 어우, 깜짝이야 오오, 깜짝이야 칸다 맞았다 뭐지 당하고 있네 리안감 따라오지 않아 오우, 쉿 렛츠 안 다운 오우 아고, 아고 벨트 빠졌어요? 나이스 들어갑시다 빠르게 들어갑시다 어 스파이크가 엄청 많다 이거 잘못하면 탈출해야겠는데요? 3위야 3위야 맞습니다 1팩 있어? 나이스 체크 으흠 지금 하면 이럴 수 있어 인질 구출이니까 인질 구출하는 김에 탈출합시다 펜은... 마지막 라운드지 펜... 펜타우스 오케이 펜타우스 권총탄약이 얼마 없네 능력 채울 사람 없어요 더이상? 어? 나 능력 못 채워요 캐릭터가 핑크는요? 그... 덕관스님은? 으... 저는 그냥 그 베스트 베스트만 있어요 그냥 한... 아 오케이 제 헬스터베이포 깔끔 기능 제이 충전 종이에요 이거 핑크가 오히려 좋는데요? 닥터보다? 음 음 음 음 아 으MO 아 동시 아